20명의 참가자 중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솔루션이 시작됩니다. 미술작업을 통한 상담을 선택한 지혜씨. 사람 모형을 만들어 놓더니 거기에 나무 막대기를 꼭꼭 박아넣습니다. 그래놓고 하는 한마디. 동기야.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. 큰 사람들 한쪽에 아주 작은 꼬마 아이가 서 있습니다. 아이는 혼자인데 어른들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. 지혜씨가 고등학교 때 썼다는 일기장. 격렬한 표현들이 가득합니다. 환상의 복수 도대체 무엇이 어린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했던 걸까요? 저 이제 아빠랑 살게 됐는데 아빠가 이혼해졌거든요. 그래서 새엄마랑 살고 계산을 사는데 그때 그 새엄마가 저한테 그 화뿌리를 하셨던 거예요. 걸레질을 하면 뭐 걸레를 앞을 걸레까지 빨아놓지 않았다. 이래서 혼나고 그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해서 설거지를 하면 그 주변 물기를 안 닦았다고 혼나고 그 다음에 빨래를 해서 빨래를 하면 그녀의 내면은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. 그러나 치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. 묵은 화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그 화의 표현입니다. 자신의 화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. 덮어두는 순간 그 화는 영원히 묵은 화로 남습니다. 묵은 화를 해결하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화를 발생시킨 대상과 대면하는 것입니다. 그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분명한 피해를 밝히는 거죠.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내가 왜 이럴 수 있는지 고lingen? 이것에서德, 고맙습니다. 당신이 부모님이 나를 봅시다.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 우리의 차를 우리는 이고자에게는 질질을 제기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